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소설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볼 작품은 소설은 아니고 수필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내 유년의 울탈이는 탱자나무였다라는 나이 덕의 수필인데요. 어린 시절에 자주 접하던 탱자나무라는 소재를 통해서 삶을 성찰하는 내용을 담은 수필입니다. 수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깨달음, 삶의 태도 또는 입장 등에 대해서 다루는 글들인데요. 자유롭게 써내려간 글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는 탱자나무라는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자신의 유년 시절에 겪었던 탱자나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에 내 손에는 을에 탱자 한두 개가 지어져 있곤 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거지.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탱자가 이제 그 유자나 귤처럼 생긴 그런 열매인데 이 탱자를 따가지고 물렁물렁 이렇게 해질 때가 쭈물쭈물하고 다니는 거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따서 아무데나 던져놓곤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 따도 탱자가 남아둘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 고향에는 그렇게 탱자나무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고향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먼저 떠오른다. 고향하면 탱자의 맛 노랗게 된 손바닥, 냄새 미각, 시각, 후각으로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고향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이게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탱자나무 가시 장미 가시 같이 생긴 거죠. 이렇게 코에 붙이는 거죠. 여기 이제 코끝에다가 코뿔소처럼 조그맣게 붙여보는 거죠.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손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가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친구랑 악수해가지고 찔리게 하고 이렇게 놀리던 그런 때가 있었대요. 자그마한 소흡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고 나는 것이 예사 예사라는 게 무슨 뜻이니? 그치. 늘상 있는 일, 평범한 일 이런 일이었는데 한 번은 가시가 박힌 자리에서 성이나 손이 퉁퉁 부었던 것이다. 이제 가시가 딱 박혔는데 거기에 이게 이제 오래되고 굶은 거야. 그래서 손이 퉁퉁 부은 적이 있대. 벌겁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을 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보았다. 생각해보는 거. 장미, 찔레, 아카시아 이런 거. 그 가시들은 아마 독이 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리기도 했다. 내 생각에 아마 그런 가시들은 독이 있을 거야. 라고 가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지. 부정적으로 인식했어. 얼마 후에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주셨대.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 가시들은 아름다운 꽃, 장미나 아카시아 같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즉 이 가시라는 것이 가시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나무와 열매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의 수단이었던 거죠. 나무들은 가시 대신에 냄새가 지독한 것. 어떤 것은 가시가 없는 대신에 냄새가 지독한 것이 있고 또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라일락꽃 잎을 딱 깨물어 보면 되게 쓰거든요. 그런 거. 또 열매의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즉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나에게 자, 가시는 이거지. 자기를 지키는 힘 그 전에 나는 가시라는 것은 아마 독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가르침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지. 그래서 인식은 변화했어요. 상황은 변했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 가시가 있는 건 여전한데 나의 생각만 달라진 거지. 여기 밑에 제가 써놨는데 보시면 가시에 찔리고 나는 가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 가시는 독이 있구나 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가시는 독이 아니라 방어의 무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 어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야 라고 했어. 이게 이제 나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야.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지금 가시가 그걸 만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꽃 자체에도 상처를 준다는 거야.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는 때로로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오히려 나를 해한다. 뭔가 역설적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 지키기 위한 것이 해치는 거니까. 역설이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흡에서의 내 윤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이 탱자나무를 통해서 탱자나무 가시를 통해서 윤현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려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 아마 나이덕 씨가 학교 다닐던 때는 민주화운동이 한창인 80년대일 거예요. 그래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돌멩이 던지고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진 않았지만 그 후로는 무거운 장바구니, 빨래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더 많았다. 이제 점점 나이가 지나가면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청년 시절 결혼을 해서 이런 과정을 그냥 시기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지금 본인이 했던 일들을 위주로 시간이 흘러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활의 짐은 어떤 생활의 무게, 삶의 무게는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어릴 때는 고민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무게나 삶의 부담이 커지지. 더 가볍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7살 때 있었던 삶의 무게와 17에 갖는 삶의 무게는 다르겠지. 당연히 27, 37, 47에 갖는 삶의 무게는 다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삶의 무게라는 것이 어릴 때는 별로 없잖아.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났다. 살면 살수록 상처받고 찔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뭔가 남과 이렇게 뾰족뾰족 대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그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서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생활의 짐들, 삶의 부담들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가시는 더욱 아프게 자신을 찔러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삶의 무게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 속에는 상처가 더해지는 거지. 7살 때 받을 수 있는 상처와 17인 여러분이 받는 상처와 37인 누군가가 받는 상처는 그 크기와 고통과 방법과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죠. 나이가 들수록 더 이런 삶의 무게들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삶의 고통도 더 크지 않을까요?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이런 삶의 고통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겨내면서 내가 어른이 됐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고민이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들마저도 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마저도 다 누구나 삶의 고통과 가시가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 또는 자기가 아는 육체적 장애가 그 사람 삶의 고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삶의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등등 자, 그런 상황을 뭐하고 있어? 열거하고 있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쭉 나열했어.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싫어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시들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는 가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어린 시절의 경험. 두 번째는 내가 살아오면서 삶의 어떤 무게를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있었던 가시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두 다리를 다쳤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좀 짧았다고 한다. 집은 부유하고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신체적 장애를 얻었어.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우한 생을 맞이한다. 내가 왜 다리가 이렇게 짧아야 돼? 이게 이 사람에게 삶의 가시였겠지? 그 가시 때문에 결국 그는 불우한 생을 마감했대.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의 그림들은 아직까지도 남에서 전해진다. 그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어떤 아픔, 육체적인 장애에서 오는 슬픔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서 그 그림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이런 얘기죠.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즉 그런 삶의 고통과 가시, 그런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에게 있어서 바로 가시는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그렇죠. 이런 어떤 상처, 이런 아픔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지.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가시라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리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나 삶의 가시는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가시를 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그냥 그걸 즐기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웃자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 이상으로 쓸데없이 잘하고 연약한 거. 이런 거 웃자란다 그래. 즉, 여러분의 삶의 작은 가시, 나의 삶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난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가시들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에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너무 부유하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일 수도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나를 삶에 대해 겸손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일지도 모른다. 결국 가시라는 게 뭐야? 그치.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겁게 부풀어 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즉 삶의 어떤 무게, 치여서 상처받은 날 고향의 탱자나무를 떠올린대.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가시로 장난을 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돌다 나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순수한 시절에서 그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다는 것이 내겐 어떤 전언처럼 들렸다. 나의 어린 시절 마을마다, 집집마다 울타리가 탱자나무였다는 거야.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가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태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눈앞에 지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된다. 즉, 살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 삶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남을 탓할 것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는 게 좋겠죠. 지켜야 하는 건 뭘까? 나의 인생의 소중함, 내 삶의 가치, 나 자신의 의미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숙한 인간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 그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그리고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 허락해 준다면. 자, 이 수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시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때? 그렇죠.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유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맨 앞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일단 탱자나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빗대어 글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신이 어린 시절에 했던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예시의 방법을 사용했죠. 가시 때문에 힘들었지만 성숙했던 어떤 화가의 이야기 또 다른 자신의 삶의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합습 활동 볼게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정리해보자고 했는데 수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험과 깨달음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라는 것이 고통의 발전의 원동력 그 다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을 알게 한다. 가시의 예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 등등 이외에도 많겠죠. 사람마다 가시는 삶의 무게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시의 의미가 뭐냐? 여기 앞에 있는 거는 평소 자신의 생각이고 가시라는 것은 결국 이거죠. 이거 세 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필이기 때문에 일단 경험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입장 이런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글에서는 가시라는 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시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삶의 고통과 깊이를 알게 하는 나 자신의 삶을 경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